이번에는 EPL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기자의 입장에선 더 가스바쿤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이 경기를 봤는데 확장 놀랐습니다. 설마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리버풀이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일단 유럽 무대 성적이 가장 좋고요. 그렇죠. 나폴리한테 첫 경기 지긴 했지만 무난하게 16강을 확정을 지었죠. 최근 몇 년간 유럽 무대 성적이 워낙 좋고 클럽 감독 부임 이후 유로파도 결승을 갖고 챔피언스 리그도 결승을 복수 차례를 갖고 그런데 어쨌든 최근 두 경기에서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었어요. 치는 초반에 분위기가 안 좋긴 했지만 11라운드 맨시티를 상대로도 이겼고 11라운드 웨스트엠 상대로도 어쨌든 이겼고 그런데 지난 경기부터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22 최하위는 노팅홈 포레스트 0대1로 패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경기였죠. 14라운드 그저께 경기였나요? 14라운드에서 18위 리즈 유나이티드에 1대2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경기가 안필드에서 열렸다는 거. 네. 홈 경기에서 패했다는 충격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더 충격을 선사하지 않았나 싶어요. 바로 반다이크의 기록이 깨졌습니다. 반다이크 선수가 리버풀에 합류한 이후로 홈 리그 경기에서는, 리그 홈 경기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한 10경기, 수마경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무려 70경기, 59승 11모를 거뒀었고요. 홈에서만큼은, 특히 리그에서만큼은 한 번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리버풀이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이 기록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심각성을 좀 말씀드리면 프리미어리그 지금 12라운드까지 진행을 했는데 9위예요. 그렇죠. 12경기 동안 승점이 16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9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위까지가 차이가, 승점 차이가 8점이잖아요. 8점이거든요. 유캐슬 유나이티가 4위고 승점이 24점이니까 8점인데 지금 강등권에 있는 18위 레스터시티가 승점이 11점이거든요. 승점 차이가 5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4위보다 강등권이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시즌 리버풀이 38경기 승점이 92점이었거든요. 그렇죠. 맨시티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는데 이게 이제 총 38경기니까 곱하기 3을 하면 최대 얻을 수 있는 승점이 114점인데 놓친 승점이 22점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지금 1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이미 놓친 승점이 20점에 달합니다. 총 36점을 딸 수 있는 상황에서 16점밖에 못 땄으니까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표가 이걸로도 볼 수 있는데 12경기에서 승점 16점 따른 게 2011시즌 호지슨 감독 시기와 동률이네요. 제가 리버풀 경기를 보기 시작한 이후로 가장 보기 힘들었던 때가 이때였거든요. 폴 콘체스키 있고 콘체스키를 막 데려왔었고 스피어링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때랑 지금 승점이 같다.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기사에서 많이 다뤄지는데 불화설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죠. 성적이 안 좋은 팀은 늘 이런 얘기가 뒤따라오죠. 파비뉴 선수랑 클럽 선수 감독이 트러블이 있다. 이게 몇 경기 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훈련 상황에서나 이럴 때 좀 의견 충돌이 있었다. 그리고 근데 이번에도 어제 14라운드 리즈 유나이티드 전에서도 벤치에서 막 지시를 했는데 파비뉴가 별로 반응을 좀 좋지 않게 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늘상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일인데 아무래도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불화설이나 이런 걸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지금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클럽 경질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경질 이야기를 하기에는 가능성도 낮고 하지만 현지에서도 조금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 경질 배당 이런 게 있잖아요. 유럽에는 그런 게 좀 활발이 돼 있으니까 경질 배당 순위에서도 클럽 감독이 조금 조금씩 상위권으로 올라와서 제가 아까 확인한 걸로는 물론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 4위권까지 올라온 업체들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경질 이야기가 조금씩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앞두고 리버풀의 선수 영입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뉴니에스도 있었고 아르투르 임대 건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미진한 선수 영입에 대한 책임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버풀을 소유하고 있는 펜웨이 스포츠 그룹에서 지원을 좀 적게 해줬다. 지원을 좀 충분히 안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클럽도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클럽이 굉장히 선수들을 엄청나게 신뢰를 하거든요. 이게 너무 좀 때로는 과하다고 싶을 정도로 대표적으로는 이제 케이타라든지 나비 케이타 옥슬레이트 체인벌린 이런 선수들이 있겠죠. 이런 선수들은 사실 조금 맛만 먹었으면 빠르게 이제 손절 빠르게 매각을 할 수도 있는 선수들이었는데 이 선수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또 영입을 할 수기도 좀 어렵잖아요. 이미 선수들이 있긴 하니까 뭐 그런 면에서 클럽이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사실 본인이 또 인정을 했었죠. 뭐 미드빌드 영입이 계속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막판에 와서는 아 미드빌드 영입이 필요 없다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뭐 급하게 아르토르를 임대 영입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만 케이타는 등번호가 일단 8번이 뭐예요. 8번이 일단 자기가 갖고 있고요. 홈그룹 적용도 안 되고 그렇죠. 네. 이적료도 비쌌습니다. 그리고 잘했던 적을 보여줬던 적도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른 손절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당연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선수들의 폼도 안 좋고 부상도 워낙 많았어요. 근데 이 역시 이제 클럽 감독의 책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연결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클럽 감독이 좀 로테이션이나 선수의 기용에서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체팀이 잘 나갈 때도 그랬었거든요. 특히 이제 특정 선수를 대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 선수를 좀 과대하게 기용을 하다 보니까 그 선수에서 좀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상이 잦아지거나 아니면 한편으로는 좀 폼이 좌화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는 리버풀 입단 초기에는 오른쪽 풀백 자리를 보던 나다니엘 클라인 선수. 이 선수가 거의 뭐 정경기 풀타입을 소화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클럽 감독이 중용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왼쪽 풀백으로도 나오고 그렇죠. 왼쪽이 빵꾸가 나면 왼쪽으로 이동해서 나오고 그런데 이 선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유로 좀 큰 부상에 시달리고 부상 잦아지더니 결국 조용히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제 이성을 자유계약으로 떠나게 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앤디 로버트슨. 이 선수도 초반에는 사실 클럽 감독이 조금 조금씩 기용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점점 주자원으로 자리 잡고 난 뒤에는 계속 썼거든요. 특히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치미카스 선수라는 좋은 이제 백업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 이 정도에는 좀 선수한테 체력 한 배를 해줘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라고 했을 때도 계속 로버트슨 선수를 넣었고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가장 가까운 현재의 폼으로 보자면 파비뉴 선수가 폼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사실 좀 억울한 게 너무 많이 뛰었어요. 너무 계속 듀얼을 했고 사실 이 선수도 앞서 클라인이 왼쪽으로 뛴 것처럼 이 선수 수비수가 부족하면 센터백으로 내려가서도 뛰고 계속 그런 식으로 뛰잖아요. 이 선수도 그래서 최근 포니션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감독이 피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리버풀이 그 외에도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시즌도 부상자가 정말 많네요. 지금 당장 부상인 선수만 해도 디오구 좋다, 루이스 디아스, 바르투르, 바티브, 소나템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물론 경기 중에 충돌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부상자가 엄청나게 많은 게 리버풀이 올해만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당장 두 시즌 전에 2020, 2021 시즌에는 중앙수비 수준이 다 부상으로 남을 수 있었고 이게 이렇게 부상자가 계속 꾸준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내부 훈련상에서 너무 좀 무리한다든지 아니면 경기 전술상에서 계속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선수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영입을 이제 제대로 못하면서 이제 선수들이 충분히 순환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르트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인저리 프론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부터 이제 좀 잘못했다고 하셨죠. 영입을 잘못한 건 인저리 프론은 팀 내 부상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영입을 굳이 했는데 그걸 또 인저리 프론은 데려왔다? 그것도 이제 뭐 책임이 있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겠죠. 클럽 감독의 이건 사이클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클럽 감독이 늘 이맘때쯤이면 어느 팀의 부임에서 이맘때쯤이면 조금 팀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마인츠 시절 첫 감독직이었던 마인츠 시절에 2001년에 부임해서 8년 차였다 2008년에 바로 그 직전 시즌에 팀이 강등이 됐고요. 일부리그 승격시켜서 잘하다가 강등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결국 다시 승격시키는데 실패하고 나서 자진사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도르트문트 시절이잖아요. 네. 도르트문트 시절은 이제 그래서 마인츠를 떠나고 도르문트에 2008년에 부임을 했는데 막 그러고 엄청 전성기를 구가했잖아요. 우승도 다투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도 올라가고 그러다가 2014-15 시즌에 팀이 굉장히 또 부진을 겪습니다. 또 이때 또 부임이 8년 차였거든요. 또 이때 결국에는 이제 부진한 것에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임을 결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리버풀에 2015년에 왔거든요. 그 해 가을에 그리고 올해가 바로 8년 차입니다. 사실 뭐 재계약 이슈가 나올 때 재계약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연장을 했거든요. 네. 원래 이제 클럽 감독은 한 7, 8년 뭐 이 정도만 하고 늘 계속 관두는 사이클 앞에 두 번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클럽 감독이 또 뭐 안식년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재계약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2019년에 일단 1차 연장을 했고요. 그래서 2024년까지 연장이 됐고 그리고 올해 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다시 이제 연장을 하면서 2026년까지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정말 경질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현재에서는 이제 경질 여론이 심하지 않다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감독에 해당되는 말이 있잖아요. 해준 게 얼마인데. 아 그게 정말 위험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의견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클럽 감독이 30년 만에 리그 우승에 한을 풀어준 감독이잖아요. 사임을 하면 사임을 했지 경질이 될 가능성은 없다. 클럽의 리버풀 바로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4관왕에 도전했던 팀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챔피언스 리그 결승으로 팀을 이끌었던 감독이고요. 뭐 이런 감독을 지금 사이클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볼 수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술적으로 일단 고집을 꺾고 해결책을 찾는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클럽 감독이 리버풀 오고 나서 4-3-3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했고 리그 우승도 했고 수준이 이제 유럽 최상위권 팀의 자리에 있었는데 디테일의 면에서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큰 틀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올 시즌에는 조금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중원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가 되는 바람에 뭐 결국 영입으로 해결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 볼 뺑기는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수비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동시에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전술적으로 좀 시스템은 손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4-3-1 체제로 투블란치 시스템을 쓰면서 4-2-3-1 시스템으로 변경을 했던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성과도 냈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계속 좋은 성적을 냈고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좋다나 디아스나 이렇게 측면 공격수들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부상으로 다 이탈을 하고 살라도 이제 측면에서 뛰는 거에서는 좀 예전만큼 좀 더 파괴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상황이 나서 중앙으로 조금씩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결국 또 대안으로 가져온 게 이번에 결국 패배하긴 했지만 리즈전에서는 4-3-1-2 시스템을 가정을 했거든요. 살라와 유네슐을 투톱으로 세우고 중앙 미드필더들을 좀 매치하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전술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런 와중에 리버풀 팬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러다 챔스 못 가는 거 아닌가? 그 시절? 그 시절. 그때처럼. 네. 이게 사실 오늘 디에슬레틱 기사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는데 챔피언스 리그 못 나가면 사실 그 수익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리버풀 같이 뭐 이렇게 좀 자생적인 걸 추구하는 클럽들은 굉장히 챔피언스 리그 수익 같은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챔피언스 리그 못 나가면 다음 주에 더 큰일 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장 클럽 감독 체제로 가면 챔피언스 리그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클럽 감독이 이미 이러한 위기를 한번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중앙수비수들이 다 부상으로다가 떨어졌던 2020, 2021 시즌에도 임대로 억지로 영입을 해가면서 그리고 뭐 나다니르 필립스라든지 리스 윌리암스라든지 이런 이군 선수들을 끌어올려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버티다 버티다 해서 결국에는 4강을 이뤄냈거든요. 그때 뭐 알리성 극장볼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번 시즌은 그때보다는 시즌 초반부터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너무 격차가 초반부터 크게 벌어지는 게 아니냐. 그때는 시즌 중반까지는 거의 1등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대신에 이번에는 월드컵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팀을 좀 재정비할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살라 선수나 뭐 디아스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월드컵 참여를 안 하니까 디아스 선수는 부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살라 선수도 최근에 이제 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경기를 띄웠죠. 월드컵 예선, 네이션스컵 이런 거 포함해서 이런 선수들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지금 클럽만한 대안도 없긴 합니다. 사실 없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사실 투웨이 감독이 올 수 있잖아요. 투웨이 감독도 사실 좀 상위권 팀을 원하면서 이제 다른 팀들을 좀 거절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 정도면 이제 투웨이 감독이 와서 단기적으로 팀을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투웨이 감독이 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팀은 리빌딩이 좀 필요한 팀이지 않나 투웨이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또 데려와야 할 것이고 이번 시즌은 어떻게 버틴다 하더라도 어쨌든 누가 와도 당분간 한신후 시즌은 좀 리빌딩이 필요하다 선수단 자체가 다 노사회화되어 있고 고여 있으니까 근데 클럽은 이제 그걸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클럽이 적임자가 아닌가 이 오프에서 성공적인 팀을 재건한 경우가 있는 게 데뷔전 라인업을 보시면 랄라나라든지 로카스레이바, 스크르테, 사코, 모레노, 미니울레 이런 선수들을 사용하다가 조금씩 한 명씩 바꿔갔죠. 좀 저렴한 가게에 와서 좀 크게 성공시킨 선수도 있고 아예 큰돈을 써서 데려온 선수들도 있고 사실 팀 사이클이 끝나갈 시점이고 이제 다시 쌓아올라갈 시기라고 본다면 내려놓고 팀 리빌딩을 준비한다면 뭐 시간은 충분하지 않나 계약기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까지니까요. 사실 그 랄라나, 로카스, 스크르테, 사코 저 당시 라인업을 위닝으로 비교를 하면 평균 스탯 점수가 아마 82점이 넘는 선수가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80점 초반 정도 70 후반, 80 초반 이런 선수들이 있었던 팀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80 후반 이런 선수들이 90 초반 이런 선수들이 90 초반인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런 팀으로 바꿔놓은 거죠. 물론 지금 일단 시즌이 시작됐고 내년 여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데 내년 여름이 리빌딩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러, 제임스 밀러, 피르미누 체인벌린, 케이타 이런 선수들이 다 올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케이타 같은 선수들은 재계약을 안 하고 있고요. 비버풀은 재계약 생각이 좀 있다고 하지만 케이타 선수 측에서 좀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좋네요. 다행이죠. 오히려 좋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적 시장에서 리빌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FSG가 돈을 많이 안 쓴다는 이미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쓰기도 많이 썼어요. 필요하면 쓸 때는 썼습니다. 일단 클럽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구단 측에서 좀 이거는 진짜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뭐 구단에서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선수 대표적으로는 판데크 선수가 있겠죠. 이 선수가 이정력이 너무 세서 클럽 감독은 이정력이 너무 센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단에서 밀어붙여서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골키퍼 사실 미니올레, 카리우스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리송을 거액에 또 데려왔었고요. 그리고 2020, 2021 시즌에 수비수 센터백들이 다 부상으로 나가 떨어져서 고민이 많으니까 그 시즌 끝나자마자 코나토 굉장히 빠르게 코나토를 영입을 완료했거든요. 내년 여름에는 그게 뭐 벨링엄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리빌딩을 핵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리버풀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리버풀 이야기도 한 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리버풀 이야기도 한 번 해봤습니다.